저희 데이트 좀 많이 따라다니셨잖아요? 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껴 드렸는데 아아! 미안해 벌받으셨네요 아 개소리하다 벌받았다 앞에 문을 열면 하나는 제 취향 또 다른 하나는 꾸멍 취향이 있어요 둘 중에 골라서 아이리스님이 원하는 거에 레버를 내려주시면 돼요 우리의 취향을 거기 갖다 놓은 거야 나랑 꾸멍의 취향은 그 중에 아이리스한테 맞는 걸 골라라 이거지 첫째 문 입장 왼쪽 오른쪽에 맘에 드는 거 레버 내려 음 뭐하냐? 된장찌개 vs 김치찌개 저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 먹었거든요? 네 그러니까 김치찌개예요 아니 왜 사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져서 죽을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우리도 따라서 계속 넘어갈 거야 프라이드.. 아 치킨이구나 프라이드 대 양념치킨 잠깐만 이 사람 위에서 보는데도 얼굴이 있는데요? 저면보는 거 같은데 뭐죠 이거? 아 뭐야 아 그러네 순간 위에 보고 있는 줄 알았네 음 저는 저는 프라이드지 사실 둘 다 안 좋아해요 간장찌개 그것도 양념이지 아니지 양념은 빨간 양념이지 아니 양념이 돼 있잖아 간장으로 그럼 양념이 오 야 이거 왜 맞아 야 어떻게 때렸어 잠깐만 얘는 언제부터 있었어 멍청한 유성 이상한 유성 두다시 씨랑 아닌데요? 아니 그나마 나 안고 골라 두다시 나면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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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줘 골라줘 골라 잘못했어 잘못했어 하나만 골라줘 제발 하나 짜장면 vs 비빔국수 이거 짜장면은 짬뽕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야 이거 이상한 월드컵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꾸몽이 두루면에 싫어하거든요? 네? 뭐라고요? 비빔국수 어허허허허허허허 아니 근데 쟤는 broth3 아니 날 떨구는 게임이 아니야 야 아니 날 떨구는 게임이 아니라니까 아니 저기요? wow 양념게장 vs 간장게장 이거는 유성 양념게장 간장게장을 골라 감히? 당신은 죽어야 돼 공태 안 공태 아 이거는 무조건 공태 이건 정해져 있죠 마지막 질문 불러주세요 일단 뭐 있는지 콩 대 마플 대 유성 쟤는 마플인데? 골라봐? 골라? 네?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아 마플 고른다면서! 야! 뭐이? 야 마플 고른다며? 왜 꾸몬거릴냐? 사장님! 사장님이 있어요! 아니 상자 봐야 돼 상자 봐 이거 꿀 뚫지 말고 상자를 봐 아니 근데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아 당연히 마플 고를 줄 알고 아이리스 죽이려고 이거 선택지 적어놓은 건데 아이리스 지능이 생각보다 높았어 아 저는 멍청하지 않아요 뜨거워 아 근데 얜 뭐냐고 자꾸 얘야? 심심한 거 봐요 얘는 멍청이 아이리스 취향 유성 떨어뜨리기 아니 근데 웃긴 게 이 콘텐츠가 날 떨어뜨리는 콘텐츠가 아닌데 자꾸 날 떨어뜨리려고 그래 그게 제일 재밌잖아요 영상 내가 캐리했다 뭐라는 거야 너 너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아 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아 화면에! 화면에 나와 화면에 조금 나오긴 해 아 화면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